떨리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저는 직업이 그렇지만 저희 매니저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안녕? 저희 매니저 친구고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서주영수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랑 벌써 1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착실하고 키도 크고 일단 키가 크기 편이에요 조심해요 안 되겠어요 야 심지어 환호성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아 잠깐만 노래를 벌써 들으시면 어떡해요 네 자 지혜 나와서 지혜는 쳐다보실까요? 지혜 한번 해보실까요? 지혜 한번 해보실까요? 정답지 자 내보세요 저기 앉을게요 규지 규지 규 주 규 우 지 리 규지 모두 우리 규 주 지 리 규 주리 규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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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물 규지 동물 규지 뭐야 규지 주리 오이 형 닮은 거 오이 으어 아 뭐 포라니? 흐하하하하하 햄스터? 아 잎 모양을 좀 크게 해줄래? 동물 규지 손 손 별명 몇 형? 이뻐 이뻐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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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글자 네글자? 아! 선서 복수! 입을 좀 크게 해! 덕팀! 대표님! 이훈석! 팬클럽! 이름! 입을 좀 크게 해 줘요? 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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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미팅? 팬클럽! 이름! 팬클럽 이름! 뭐야 그거? 팬클럽! 이름! 형 팬클럽 이름! 나 뭐? 팬클럽! 나 뭐? 형! 팬! 나의 팬! 클럽! 인스피링? 이름! 시민? 이름! 성규특별심? 맞어?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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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를 크게 해 봐! 김! 이! 김민! 김민! 행동으로 해 봐! 아! 복싱 복싱!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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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과일! 햄버거 해 봐! 형들! 안 해 봐! 못 해! 못 해! 못 해! 못 해! 과일! 먹는 거! 과일! 먹는 거! 과일! 과일! 햄버거! 과일! 어?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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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먹는 거 과일 먹는 거 와인 그럼 맛있는 거 마시는 거고 그거 말고 마시는 거 말고 먹는 거 과일 내가 좋아하는 거? 야? 어 아닌가? 과일 과 과 인 식군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어디 갔어? 도끼 형 조카 나 조카 내 조카 조카 어 누구야? 아 손윤은 손흥민 손 흥민 손 흥 돈 민 비 손 흥민 아 소 아 아 끝났어? 아 그거 앞으로 아 과일 딸기 딸기? 딸기가 아까 어디 있었어? 아 과일 아 그 먹는 거라고 했던 거 난 와인인 줄 알았어 이거 잠깐 다시 발음을 해 봐 아 그러네 왜 과일 이게 와인 이런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굉장히 제 매니저랑 제가 손발에 잘 맞나요 확실히 일단 토끼가 어릴 때 해야되면 그 정도야? 어디 저 근데? 있어야 하죠 감사합니다 토끼들이 항상 웃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토끼도 기분 안 좋은데 있어 크게 웃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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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썼으니까 자꾸 여기서 우리 이사님께서 그럼 한 번 팔짝 찍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콘서트 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힘드네요 웁스 네 결혼 네 여행 네 깜짝etrôn 네 해주세요